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9편 여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.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.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.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이 뒤돌아 서다가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.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가 한 일을 보증하시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.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며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. 원수들이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고 또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영원히 다스리는 여하께서 심판을 위해 자기의 보좌를 베푸셨으니 그가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. 여하는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며 관란대에 피할 요새이시다. 여하여 주를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. 이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. 시온에 계신 여하를 찬양하라. 그가 행한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.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부르지짐을 외면하시지 않으리라. 여하여 나를 불쌍히 어기소서 내 원수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보시고 죽게 된 나를 구하소서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오 주께서 나를 구하신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.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의 발이 걸렸구나. 여하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진다.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법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다.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언제나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희망이 영원히 좌절되는 것도 아니다. 여하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심판하소서 여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